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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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곡의 정체를 뭐하게 줘요 진짜 낯불랐어 7.8.6. 아니 정말 좋아 우린 지금 그 유접지를 보러 가는 거야 일정이 어떻게 돼요? 여기 도토를 보면 꺼내보면 신사들이 있어요 이제 꺼내부터 받은 다음에 비슷한 신사 한 번 더 가서 꺼내면 못되서 한 번 더 보여요 너무 또 꺼낸 거 아니에요? 아니네 저는 그런 거 보면 돼요 야 너 진짜 22백 정도 왜 메이크업을 해 줄었어요? 비대도만 드세요 그냥 너 비대도만 드세요 사람이 기대 안 먹으면 실망이 되잖아 근데 우동은 먹으면 그만 꺼져 불을 날에 막 쏘아가라니까 많이 먹으라고 또 한 번 먹으면 돼죠? 또 한 번 먹으면 돼죠? 그래서 집에 돼 쉽다 너 야 어떤 집에 있어? 뭐야 일단 우리 10,000만원 사람 마부처럼 해주잖아 나는 싫어요 첫날에 얼마나 마부처럼 해주는지 알잖아 전화할게 결국 저녁 냉겼잖아 아무래도 저거 발발 Stitch tienes U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